예 예 어 예 제가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예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 그리고 제가 내일 정도쯤 남은 잔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 예 아 7일 7일이셔? 오 연세 좀 있으시네 아니 12일이셔 연세 좀 있으시네 결혼 늦게 하셨네 그렇구나 7일이 좀 되시겠지 그러면 승민이네 부모님은? 77이셔? 동생하고 같네 오케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봅시다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타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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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즈 히어로즈 타임리스가 뭔 뜻이라고 영원한 영원한 그렇습니까? 시간 없는이 아닙니다 홈리스는 집 없는이지만 타임리스는 영원한 그리고 본문 제목은 트레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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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 누구야? 오딘이니까 그렇습니까? 오딘 Who is the highest god 뭐 해버렸다? gave up 해버렸어요 오케이 무엇을 gave 했습니까? His one idol 됐습니까? His idol for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또 중요한데 어디 어디 있지 볶아서 어디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중요하다고 하나요?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 됐습니까?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 그래서 오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니까 오딘은 계속 조용법을 계속 해석합니다 오딘은 가장 높은 신인데 포기해버렸다 그의 눈을 지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얘는 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딘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그래서 이 wh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nd he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어수는 and he를 쓰고 싶으면 문장의 끝으로 wisdom 끝난 다음에 넣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요까지 다 지우고 여기에 쉼표만 넣고 오딘 아 요까지 다는 안되고 요까지 지우고 오딘 쉼표 the highest god gave up his eye for wisdom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 쉼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격의 쉼표라 그래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조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동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딘 다음 소개는 그 다음 중요한 신은 토르죠 됐습니까 토르는 오딘의 아들이고 모두 중에서 가장 강하다 토르 이즈 오딘의 선 and he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자 여기서 얘기할 건 뭐냐 어 여기에 최상급이죠 최상급인데 최상급 뒤에 뭐 어디 어디에서 할 때는 인 인 단수 명사였구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오브 복수 명사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올디에 뭐가 생략됐냐 됐냐 됐냐 말은 오브 올 갓즈가 생략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브 오브가 있는 겁니다 오딘 토르 이즈 대상급 표현 보이구요 그 다음에 토르 다운 설명할 만한 애는 로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프레야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프레이 설명하네요 자 수학이 영어로 뭐였습니까 하비스트였구요 뭐 컨트롤 더 웨더 이런 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김새로 봐서 계속 저연법에 관계된 명사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 후 이즈 더 갓 오브 더 하비스트 암만 기려봤자 시죠 시가 뭐한다 컨트롤즈 더 웨더 였습니까 그래서 오딘 후 이즈 더 하이에스트 갓 게임업 히스 아이 폴 위즈덤하고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계속 저의 용법에 관계된 명사였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프레이 컨트롤즈 더 웨더 엔드 쉬 이즈 더 갓 오브 더 하비스트 이렇게 가겠죠 그렇습니까 이제는 앤드 쉬 프레이 여신 맞죠 가디스 맞을 거에요 정확하게는 자기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하비스트란다 그래서 수학의 신이란 표현도 통세로 알아두면 쓸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학의 신 이즈 더 갓 오브 더 하비스트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로키 얘기할 차례인 것 같네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뭐가 나올 예정이다 그 관계대명사 저리 관계사 저리 나올 예정인데 이번엔 계속적 용법이 아니고 한정적 용법이란 말이죠 쉼표가 없겠죠 그러면 로키는 한명의 신인데 자 장난치다가 뭐죠 그렇죠 플레이 트릭스 온 어더즈 하면 되겠네요 플레이 트릭스 온 어더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교하기 쉽습니다 여기 신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제 뱅이 대신에 대한 소개 간단히 나오고 이제 토르가 자면서 깹니다 누가다 토르 워크업 앤 눈치챘죠 뉴 어찌 이미디어트 리 something was wrong that something was wrong 이미디어트 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앳 원스 이런 거 학교에서도 했나요 그러네요 전혀 안 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something was wrong 이 나왔으니까 what was wr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his 로 시작하죠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disappeared hair disappe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알고 있었다 뭐 오직 로키만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제 다 과거입니다 여기에 됐절이 됐 없이 됐 생략된 채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뉴가 나오죠 그니까 뒤에 can do다 could do다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렇게 끔찍한 일이 뭐라고요? such a terrible thing 어순주의 또 졸리죠 수업 시작하니까 약간 초롱초롱하더니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다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는 토르 뉴 됐지 말고 death 생략이 됐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 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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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전체 제목이죠 이건 전체 제목이니까 뭐 tales of 탬이 타이밍리스 태울즈 오브 갓스 앤 히어로우즈 오케이 태일즈 하면 안됩니다 꼬리들 아니고요 이야기들 타이밍리스 태울즈 오브 갓스 앤 히어로우즈 신과 영웅들의 영원한 이야기구요 그 다음에 뭐 세 명의 신들을 위한 무엇들 Treasures for three gods Treasures 한 개가 아니니까 복수역으로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북유럽의 신들에 대한 얘기 소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신입니다 그래서 Odin Who is the highest god? Give up his eye for wisdom Wisdom의 형용사양은 뭐죠? Wise죠 그래서 멀티 되는 거 봤더니 안 되죠 계속 적은 법이라서 멀티 되는 거 없고 더 뒤에 최상급 Give up his eye up 해도 된다 Give up 2호동사니까 얘를 낀 가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위 관계대명사 무엇으로 바꿨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더라 승빈아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치 His eye for wisdom His eye for wisdom Is the highest god 또 얘기한다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이라고요 네 자 이처럼 지금 관계사들이 어쨌든 지금 문장 끝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주어를 꾸며주다 보니까 사이에 삐짚고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내 날에 뭐 했냐 야 그거 해야돼 말아야 돼 이랬어 관계사 할 때 그거 하면 뭐가 돼 이거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관계사가 중간에 문장 중간에 삐짚고 들어가면 끝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문장 중간에 삐짚고 들어가면 그거 해야지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He gave up his eye for wisdom 되잖아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두 문장 분리를 어떻게 했냐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오면 토르는 Odin의 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신이다 모든 신들 중에서 이 문장이죠 그래서 토르 is Odin'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gods 됐습니까 토르 is Odin'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그래서 위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배움 관계사를 이용하면 토르 is Odin'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하면 되겠네요 토르 is Odin's son and who is the strongest god of all 그럼 여기에 신표 후는 and he is the strongest of all 이 되는 거죠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사를 이용해서 같은 의미를 전달 그러니까 위의 문장하고 같은 문법을 한번 적용해본 거예요 같은 문법을 적용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게 위 문장의 계속적인 문법의 관계사를 이용해서 표현해본 겁니다 토르 is Odin's son and the strongest god of all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없네요 그 다음에 프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레이 쉼표 후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가 뭐한다? controls the weather controls the weather 그래서 마찬가지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Odin 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 샵에다가 써 놓은 건 그래서 프레이 controls the weather and she is the god of the harvest 쭉 가고 쏙 빼내는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키에 대한 얘기는 1과에서 주요 문법으로 달았던 계속적 요법의 관계사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배웠던 한정적 요법 제한적 요법의 관계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갈 때는 앞글자만 쓰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서 그래서 로키 is a god who plays tricks on others 그래서 이번엔 멀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 대신에 생략은 죽격이라서 안 되고요 선행사와 갓은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위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안 되는 관계사라는 얘기는 제한적 요법 심표가 심표 있으면 무조건 목적격이든 뭐든 다 생략 안 됐었어요 계속적 요법은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안 되지만 지금은 계속적 요법의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이 목적격이라면 생략이 되는데 안 되고 그렇다면 죽격이니까 죽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 녀석의 형태를 늘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문법을 물어본 겁니다 play냐 plays냐 그 다음에 수거를 외우라 이겁니다 play tricks on 그 다음에 여기에 other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other gott은 되겠죠 다른 신들에게 장난을 치는 신이다 그 다음 부분 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total walk up and you immediately something was wrong 됐습니까 오케이 I am immediately immediately 오케이 ly가 꼭 있는 형태로 써야 되겠습니다 얘는 왜 이래 놨지 변경할게요 됐습니까 얘는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immediately를 써주세요 됐습니까 immediate 할까 immediately 할까 immediately 할까 immediately 할까 그걸로 바꿀까요 재미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시제의 일치 그 다음에 여기에 즉각적이니 와야 될 건지 즉시라는 어찌시가 와야 될지 부사 와야 될 자리 그거 주의하시기 바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was wrong what was wr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뭐가 잘못됐니 했더니 his wife's beautiful golden hair was gone was gone 대신에 된다 했죠 된다 했죠 시제 과거로 해서 it was gone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짓 할놈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즉시 눈치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old you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오케이 he knew only lucky could do such a terrible thing 그래서 여기는 됐 또는 생략 그래서 뭐하는 됐이라는 얘기냐 겁만 드는 대신데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까지 다 만족시켰죠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까지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등장한 he는 누구다? 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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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that only lucky could do such a thing 그래서 여기에 캔니와 쿠드랜은 여기에 뉴가 나왔으니까 시제일치 신경쓰라 라는 의도이고요 그 다음에 such a terrible thing 은 어순 그 다음에 테라팩은 훌륭한 일이니까 여기에 오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쉐끼 이거 어디갔어 씩씩거리면서 타다다니겠죠 내 마누라 머리카락 어디갔어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토르 순 파운드 럭키 who was drinking at home 뭐 드링킹 뒤에 생겼던 말은 드링킹 엘콜 이겠죠 드링킹 엘콜 at home 여기 어디다가 형광펜 칠해야 될지 다 아실 거고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멱살 잡았겠죠 멱살 잡고 얘기합니다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or you'll be sorry 토르 said angrily too lucky 그래서 너는 저거 되돌려 넘는 편이 더 낫겠다 네가 한 짓을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sorry 너는 어떨 거다 후회하게 될 거다 sorry의 뜻이 꼭 미안한 이란 뜻 말고 우리가 전에 가정법이란 거 할 때 후회하는 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도 봤죠 그쵸 오케이 뭐 기억이 나실래가 이런 거 만난 적 있어 i wishy i met i had i had met you earlier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더 일찍 만났기를 과거에 더 일찍 만났기를 그래서 i wishy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러면서 이게 뭐랑 갖다 했냐면 i am i am sorry that i didn't meet you earlier 라고 했소 이게 내가 미안하다가 아니고 내가 뭐한다? 후회한다라 그랬잖아 그쵸? 너는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디다 형광펜 칠할지 예상이 되죠? 아닙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서 갈만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장까지 가면 딱 한 세트네요 내용상 한 묶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럭키 was scared he promised that he would get golden hair for thursday wife 됐습니까? 럭키 겁먹었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가 뭐 할 거라고 가지고 올 거라고 뭘 가지고 올 거라고 골든 헤어를 누구를 위해 토르의 아내를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면 토르 쓴 파운드 로키 후 당연히 짚어야 되겠죠? 오케이 what a drinking at home 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라는 거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ou the better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 had the better 배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 조동사였죠 조동사 됐습니까? 챕터의 제목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협박성 충고라 했죠 되돌려 넣는 편이 더 낫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겨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뜻의 you the better undo 그 다음에 당연히 what 짚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at you did 그 다음에 or you be sorry you better undo what you did가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다 어쨌든 협박성 충고는 뭐든 충고하는 방법 몇 가지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슬퍼하지 마라 you should not be sad 해도 되고 또 don't be sorry 해도 되지 않나 그쵸? 충고할 때 무슨 문으로 충고할 수 있어?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 있죠 어? 여기 or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른 표현 뭔가가 되겠네 그쵸? 명령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며 명령문 뒤에 or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올 자리다? angry 가 와야지 angry 가 오면 안 되겠죠 도루스에서 angry 러키 러키에게 어떤 말했다 어찌 말했다 어찌 말했다 화가 나서 말했다 화가 나서 말하니까 you had better 같은 거 쓸만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러키 was scared he 누구를 가리키는지 that 뭐하는 건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왜 will이 아니고 would가 와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get golden hair for 토르스 와이프는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네요 이 부분 숫자 생각나죠? 생각 안 납니까? 회수가 뭐야? 그가 약속했다 뭐 할 거라고? 그가 갖다 줄 거라고 무엇을 골든 헤어를 누구에게? 토르의 아내에게 됐습니까? 숫자 생각나죠? 숫자 생각 안 납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르는 곧 로키를 금세 찾았습니다 그리고 and he was drinking at home 그리고 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대수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뭐 그런 얘기하고요 뭐 계속적용법이니까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헤드베러 뒤에는 반드시 동서에 원형이 와야되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you should undo what you did 해도 되는데 그건 약간 협박하는 느낌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도 된다? undo what you did or you'll be sorry 해도 되겠죠? 그쵸? 이거 하나 더 열어야 되겠네 오케이 되돌려 놓아라 무엇을 what you did or you will be sorry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or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제 배웠던 문법이냐 어디서 배웠던 문법이냐 명령문 or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이 또 뭐가 된다 if you 그렇지 done undo what you did you will be sorry 접속사 두 개 넣으려고 맞습니까? 만약 네가 저지른 짓을 되돌려지 않는다면 너는 후회할 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보니까 뭐 생각나죠? 네 뭐도 생각난다 unless you undo what you did 됐습니까? unless you undo what you did you this sorry 그래서 명령문 or 니까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너는 후회하게 될 거다 나한테 처맞게 될 거다 내가 어떤 갓이다 더 스트롱기스트 갓이니까 됐습니까? 나한테 두들 말할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what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예요 물음표입니까? 물음표 아닙니까? 아니예요 물음표 아니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2번이고 그렇다면 얘 대신 아까전에 여기에 바로 4번 문장에 있는 후는 and he죠 그럼 이번에 what은 뭐? the thing that you did the thing which you did 네가 했었 단데 which이 때문에 했었던 데 고 the thing 까지 합치니까 네가 했던 짓 the thing which you did the thing you did 해도 되겠죠 which이나 that 뒤에 주어동차 나왔으니까 목적격이고 생략 가능 the thing you did you the thing you did 네가 저질렀던 짓을 되돌려는 편의 나 할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가리키는 건 내용상 가리키는 건 토르스 와이프스 beautiful 골든 헤어 워즈 곤 을 가리키고 있죠 네가 사라지게 만들었지 이 놈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재작년에 나왔었어 됐습니까 앵글이냐 앵글이냐 얘가 하는 일이 어찌 말했다 화가 나서 말했다니까 어떤 시험 절대 그러니까 지금 아까전에 immediately 나온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어찌 알았다 즉시 알았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전부다 부사와야 되고 부사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트롱이스트 가신 토르가 멱살 쥐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었어 겁먹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테리파이드 스케얼드 어프레이드 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얘는 티야 엘이야 엘이고 엘이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남자들이 남자신이 여러 등장하기 때문에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됐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거 분명히 시험문제 나와요 뒤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막 남자들 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동안 지금은 등장인물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데 저 뒤에 가면 막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누구를 쳐다봤더니 프라미스드를 쳐다봤더니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되겠다 위리 오면 안 되겠다 시제일치 약속했던 게 과거니까 여기에는 과거의 미래 표현이 돼야 되겠다 약속하는 시점 이후에 갖다 주겠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이 시점보다는 미래인데 그게 완전히 현재의 미래인 위를 쓰면 안 되고 과거의 미래인 우드를 써야 되겠고요 뭐 덫은 요렇게 살포시 관로해주면 되겠고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겁만 드는 덫이 목적어라서 생략된 거 위치나 왓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덫 써놓고 맞냐 틀리냐 여기에다가 왓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숫자는 1,2,3,4,5 중에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get a,b 할 수도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바꾸면 get totus wife golden hair 하면 for가 필요 없어지겠죠 get a,b는 4형식인데 얘를 3형식 바꾸면 어떻게 된다 get b for a가 된다 그래서 이거 전치사 빈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앞에 get을 썼을 때는 for를 써야 되겠다 근데 똑같은 의미로 bring을 쓴다면 he would bring golden hair to torus wife 됐습니까 그래서 bring a,b는 bring b to a 가 되기 때문에 give처럼 됐습니까 하지만 get은 for를 써야 된다 이 자리에 to냐 뭐 오브냐 이딴 거 다 안된다 for가 와야 된다 4형식 3형식 전환해서 알맞은 전치사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3번 문장하고 연결해서 이제 전체 내용 파악해보면 로키만이 이런 such a terrible thing 할 수 있다는 거 머리카락 없애는 장난칠 수 있다는 거 알아갖고 막 찾아다녔더니 곧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했어 집에서 발견했죠 뭐하고 있었어 술 마시고 있었어 먹살 잡고 됐습니까 이제 쌍따옴표 나오겠죠 됐습니까 you better undo what you did 네가 저지는 짓을 되돌려 놓는 게 나을 거야 or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you'll be sorry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어찌 말했어 화가 나서 말했어요 로키한테 그랬더니 당연히 겁먹었죠 그리고 약속하죠 뭐하겠다고 get 해주겠다고 what을 골든 헤어를 누구에게 토르스 와이프에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얘가 get 골든 헤어 하는 과정이겠죠 그쵸 그래서 how did 다음부터 나온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how did 로키 get 골든 헤어 어떻게 구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맞나 봅시다 그래 다음 내용이 희가 시작하는데 그 희는 누구였냐면 토르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토르 토르 순파운드 럭키 후워즈 드링킹 앳홈 됐습니까 토르 순파운드 럭키 어 순 나왔네 이거 참 그쵸 뭐하고 같았더라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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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야 나온거 이미디엇 이미디엇 오우 발음 좋은데 토르 이미디엇 띠 럭키 럭키 앤드 히 워즈 럭키 앗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쌍다운 표 나옵니다 협박성 충고하죠 그쵸 니가 저지른 짓을 뭐하는 편이 낫겠다 언두 하는 편이 낫겠다 안그러면 너는 어찌 말해 화나서 됐습니까 우리말로 하기 좀 어색해 화가 나서 말했다 로키에게 오케이 그래서 you you do better 언두 what you did what you did what you did what you did 누가 뭐했다 누가다 토르 새드 어찌 누구에게 투 럭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문제 낼 것들이 많아 had better 나오고 되돌려 놓다 라는 언두라는 어휘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나오구요 어차피 1,2과 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였죠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you did 그 다음에 여기에 or 그렇게 if you don't 언두 한다면 됐습니까 you의 미소리 할거다 and 이 자리에서 놓으면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앵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협박성 충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로키의 심정 변화가 어떻게 어떤 심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뭐하겠다고 get 해주겠다고 무엇을 골든 헤어를 누구에게 토르스 와이프에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케어드 promised dead 앞으로 할 일인데 얘랑 맞춰서 get what 누구에게 for 토르스 와이프 히스 하면 로키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토르스 넣습니다 그래서 스케어도 됐고 로키 promised dead 시제일치 시제일치 get for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볼까요 오케이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 토르스 파운드 로키 후 와 드링킹 앳 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멀티 되는거 앤드 히 구요 이 히 는 누구 대신 왔다 로키 에리 약 쏘 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or you'll be sorry 토르세드 angrily to 로키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you'd better 했구요 undo what you need 멀티되는거 보고 있는데요 멀티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regret 안됩니까 어 regret이 될 뻔했어 근데 어 regret은 근데 뜻이 뭐야 그렇죠 그래서 regret을 굳이 쓰고 싶으면 you will regret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때문에 regret은 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협하며 충고하는 표현은 뭐다 head better 뒤에 동사의 원형 그래서 head better do 라고 얘기했죠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do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누구다 럭키다 그 다음에 sorry 무슨 뜻도 있지만 미안한 이란 뜻도 있지만 후회하는 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뜻으로 세웠다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you'll be sorry you will regret you'd는 you head 해 줄임말이야 you would 해 줄임말이야 이런 것도 알아야죠 you head better do 알고 늘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럭킹 워저 스케일드 he promised that he would get golden hair for 토르스 와이프 프라미스를 쓸 때 과거시제로 써야 되겠죠 노키 로키 로키 럭키 생략 he would get golden hair for 토르스 와이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he 는 l 이고요 get 의미는 가져다 주다 get 뜻이 워낙 많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고 get a good grade get a present 받다 란 뜻도 있구요 지금 여기에 사형식 삼형식에서 get은 수여동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갖다 준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how did 로키 get the golden hair 에 대한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볼까요 어 우리 클래스 카드 했죠 클래스 카드 안 했나 했죠 깜짝이야 자 그러면 7번부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자 읽어볼까요 럭키 뉴 온리 더 선수 오브 이발디 could make fine golden hair 됐습니까 여기서는 생략된 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ine 에 다양한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could 하고 new 하고 연결해서는 다 알고 있죠 오케이 더 선수 오브 이발디는 이발디즈 선즈 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발디의 아들들 이란 표현이니까 이발디즈 선즈 이발디도 뭐 신의 한 명 신 중에 한 명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안 보이고요 그 다음 8번 문자 뭐 로키는 뭐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오직 오직 누구만이 이발디의 아들들만이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무엇을 훌륭한 골든 헤어를 됐습니까 오케이 걔들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8번 문자 가볼까요 로키 로키가 그들에게 갔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hurt 뭐 마찬가지 hurt 뒤에 뭐 생략된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broke and his brother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r 오는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가 등장했네요 그 다음에 is that true death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네요 그니까 도발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장 일단 이 과에 중요한 문법이 들어있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 sons of a body replied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법이죠 it 짚어야 되고 who 짚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원래대로 되돌려봐라 라는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plied 대신 쓸 수 있는 a 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it 대신에 뭘 쓸 수 있나 없나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1인 위 할 때 i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으음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거 같은데 으음 사실은 이게 어디 쭉 봤더니 14번까지 가야 돼요 이게 7번에서 시작해서 14번까지 한 덩어리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오딘 토르 and fray said lucky do you think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9번 문장 해석은 바로 우리다 가장 훌륭한 대장장인들은 이라고 이발디의 아들들이 대답했고 10번 문장 말하는 사람은 로키죠 로키가 그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세계의 보물들을 누구를 위해 세 명의 신인 오딘토르 그리고 프레이를 위한 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생각하니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다고 더 나은 더 잘이네요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들의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에 대해서 짚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ree treasures three treasures four treasures four treasures three treasures four treasures and lockheed 그 다음에 do you 할 때 you가 가르친 게 누군지 we can make better 그 다음에 better가 비교급이잖아 그쵸 원급이 뭐였는데 better로 바뀐 건지 그 다음에 there's 재미없게 밑에 나와있어서 김 쐈지만 분명히 here day도 나오고 you도 나오고 누가 하는 말인지 이런 거 다 파악이 돼야 돼요 10번 문장 말하는 사람 누구 로키죠 9번 문장 말하는 사람은 나와있죠 the sons of evalde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내용 파악 한번 끊었기 때문에 아 끊었구나 오케이 계속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랬더니 이제 1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오케이 그래서 여기 we가 누구고 they가 누구고 answered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we can 대신에 위켄드에 생략된 말도 보일 거고요 물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then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ucky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오케이 그래서 then 세 가지 뜻 중에 뭐냐 그 다음에 you가 가리키는 건 누군지 그 다음에 them이 가리키는 건 누군지 그 다음에 여기에 full가 왜 왔는지 갑자기 숫자가 보이죠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할 때 숫자 보이죠 그 숫자 때문에 여기 full가 왔다는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the gods will decide on decide on 뭐하다 결정을 내리다 the best treasure better best는 뭐의 최상급인지 아까 better 10번 문장에 했던 better 하고 연결되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최고의 고물을 결정 내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3분 문장 로키 그래서 로키가 또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물 중 한 개는 뭐라야만 한다? 골든 헤어라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댐이 가리키는 거 댐은 뭐하는지 원어브랑 요 녀석 잘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자꾸 뭐 해보고 싶냐 하면은 여기에 댐 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쌍따옴표 처리를 해보고 싶어. 그치? 이거 뭘 하면서 배웠더라? 우리가? 화법이라면서 배웠죠? 그쵸?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간접화법이죠. 쌍따옴표 있는 걸로 바꾸면 직접 화법이 되겠죠. 얘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soon. 됐습니까? 대이가 가르쳐 누군지 immediately 다시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 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로 봐도 되고 이 투 를 뭐로 봐도 되고 뭐로 봐도 되냐면요. 얘를 투 부정사로 봐도 되고 전치사의 투 로 봐도 돼. 왜 그렇죠? 워크 그렇죠. 워크가 동사란 뜻 동사 일하다란 뜻도 있지만 일이라는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쓰이죠. 뭐 그런 것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7번 파인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의 뜻은 훌륭한 이죠. 뭐 구세 뜻인 거죠. 같은 말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벌금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고 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냐 하면 이제 네 번째 얘기하는 거네요. 파인 더스트 파인 더스트 그렇죠. 미세한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훌륭한 미세한 벌금 중에서 여기서는 훌륭한 이란 뜻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여기에 대시죠. looking you that only the sons of a body they could make 파인 골든 hair 그래서 new 하고 could 하고 여기 can이 갑자기 나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 loki thought 쉼표 따옴표 the sons of only the sons of 이발디 can make 파인 골든 hair 라고 생각했겠죠. 따옴표 처리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ki went to the sons of 이발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발디의 아들들에게 갔고 그리고 말했다. I heard that broke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s 그래서 broke and his brother 가장 훌륭한 최상급 나왔습니다. The finest Is that true? 그게 사실인가? Death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Death 이하부터 broke부터 Smiths까지 그래서 broke and his brother 가 finest Smiths 라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No It isn't We Who are the finest Smiths의 해석은 바로 우리다. 뭐는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It That 강조 강조 구문 그러니까 이 It 대신에 That 은 언감 생신 될 리가 없고 이 It은 몇 번째 It이 됐다? 네 번째 It이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Who에 대한 대답이 강조해서 That 대신에 Who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R Y 여기는 It's입니다. It이랑 어울리는 건 It's죠. 하지만 We랑 어울리는 건 R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Suns of Evaldi가 뭐 했다? Answered 했다. 대답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Dolan, Frey 그래서 They는 뭐? 그렇죠. Broke and His Brother 됐습니까? 뭐하고 있다 지금 Sons of Evaldi에게 뭐하고 있어요? Li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T야 F야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그렇죠. 이거는 F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roke and His Brother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said Lucky 그래서 여기에 Do you think 할 때 You는 Sons of Evaldi 그래서 S I 주오 됐습니까? S I 라운드겠죠. Sons of Evaldi Evaldi Evaldi의 아들 뭐야 아들들 너희들은 생각하니 That Sons of Evaldi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그들의 것보다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의견 묶이고요 Do you think Tha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Better의 위치가 여기 갈 수도 있어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than theirs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의 비교급인 거야? 그렇죠 Make treasures well 하면 보물을 잘 만든다 근데 어찌 만든다 더 잘 이란 뜻으로 왔죠 그러니까 Better treasures 였으면 Good treasures 에 비교급인 거고 Make treasures Better 이때는 Make treasures well 에 비교급인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theirs 는 뭐 대신 왔다? Broke and his brother treasures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는 당연히 si죠 of course we can 할 때 sons of 이발디는 당연히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si가 뭐했다 answered replied 했다 오케이 then then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얘는 그러면 그렇다면 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then은 원래 원래대로 해놓으면 보다 if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if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너희들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들의 것보다 더 나은 treasure들을 만들 수 있다면 이라든지 이 긴 말을 덴으로 간단하게 처리됐으니까 덴한테 고마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르 오딘 오딘 토르 앤 프레이조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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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 앤 프레 웰 디 사이더 더 베스트 트레이저 이번에 베스트는 뭐의 최상급으로 왔다 구세 최상급으로 왔다 트레이저를 꾸며주려면 형용사 고요 그래서 웰베러 베스트 굿 베러 베스트 이런거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럭키 어소 톨드 S 아이 선수 오브 이바드 에게 또한 말했다 이거 말 안하면 큰일 나는거죠 이게 목표인데 됐습니까 이게 목표인데 이 말 안하면 13번 문장 럭키한테 매우 중요한 문장이죠 아 맞다 참 한개는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데스은 생략할 수 있는 데시고 겁만드는 데시라서 그 다음에 원어브 더 북 북스 머니 원어브 더 북스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됐습니까 보물 중 한개는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아 아가 아니고 대답을 해 네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가 이거 쌍따옴표 해보자고 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로키 올소 새드 투 댄 원어브 더 트레젤즈 해즈 투 비 골든 헤어 됐습니까 해즈 투 해즈 투 현재의 의무니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하려고 해즈 투 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는거 얘를 따옴표 안에 집어넣으면 원어브 더 원어브 더 트레젤즈 해즈 투 비 골든 헤어 보물 중 로키가 선수 오브 이발디에게 또한 말했다 야 보물 중 한개는 해즈 투 비 골든 헤어야 라야만 해 해즈 투 비 골든 헤어 됐습니까 그래서 선수 오브 이발디가 went to work 어찌 어찌 went to work 어찌 went to 했다 immediately 즉시 일하러 왔다 at once right away soon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로키가 어떻게 골든 헤어 를 어 구하게 되는지인데 역시 그렇죠 장난의 신답게 라이를 시전하죠 거짓말을 시전합니다 누구한테가 브로크한테가 선수 오브 이발디한테가 그렇죠 자 7번 문장을 보면 일단 답은 정해져 있었어 로키의 애초 생각은 로키가 생각하는 베스트 스미스는 누구야 그렇죠 선수 오브 이발디인거죠 그러니까 브로크는 한 단계 낮춰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잖아 오직 선수 오브 이발디만 파인 고든 헤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됐습니까 얘들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브로크 개들도 스미스잖아 근데 개들이 세 명의 위대한 신들 오딘토르 프레이를 위해서 보물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아 참 보물을 만들고 있다던데가 아니고 참 얘들이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라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걸 그대로 얘기한 거야 뻥친 거야 뻥친 거잖아 됐습니까 사실은 I think you are the finest smith 인거죠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거짓말 이것도 또 lie 하는 거죠 됐습니까 라고 하던데 제일 훌륭한 애들이라는데 사실인가 그랬더니 얼토당토 하는 소리 우리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 우리야 우리 sons of yvaldi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야 세 개 만들고 있대 세 명의 신들이 왜 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의 트레저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지라고 대답하고요 그러면 니들도 세 개 만들어야지 그들 OTF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개 그래서 부물이 몇 개가 되는 거다 여섯 개가 되는 거죠 sons of yvaldi가 만든 세 개 그 다음에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가 만든 세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고 가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여기에 올소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한 개는 반드시 골든 헤어와 반드시란 표현이죠 머스트 머스트가 과거형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야 걔들은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도 빨리 하자 이건 시간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 재빠르게 일하러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최고는 누구라고 개들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파인 골든 헤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키를 알고 있었어 저에게 Oops 그가 왜 없냐 하면 됐습니까 여기에 더 가 왜 없냐 하면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뭐 도발하는 문장이죠. 내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broke and his brother가 최상급 놓고요. 그게 사실이냐 라고 얘기하는 문장 나옵니다. 거짓말. 자기 마음에 없는 말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반응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죠. 바로 우리다. 최고는 이라고 그들이 대답했었다를 R로 시작하는 대답을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그래서 the sons of 이발디가 answered 말고 replied. answered. we are the finest smiths.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나오는 문장인데 거짓말 시전하죠. 내가 뭐 걔들 만들고 있는 중이래. 뭐를? 세계의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otf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들이 뭐 할 거다? 결정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미 얘기는. 그래서 그들이 만들 중이다.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oru, and Frey, Loki said. said. said, lucky. 됐습니까? 대이가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그... broke. broke and his brother. 됐습니까? B and... B야. B&B. 아, 이거 안 짚었나 할까? B&B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짚었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로키가 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음 문장도. 오케이. 그쵸? 그래서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what? how? better than theirs?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그들의 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니? 그랬더니 당연히 우린 할 수 있지. 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대답했다. 이거는 A. 됐습니까? Of course we can. they answered. Of course we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이 나옵니다. 다음 문장에. 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만 한다? 만들어야만 한다. 무엇을? 세계의 보물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게 OTF고요. 그 다음에 그 신들이 뭐 할 것이다? 결정을 내릴 것이다.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수거. 그렇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보물을 결정할 것이다. 최고의 보물은 몇 개? 한 개. 그래서 단수로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then you also should make what three treasures for them. 이라고 said lucky. 됐습니까? 아 참 이 4 안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거 4를 3으로 바꾼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OTF를 위한 오딘, 토르 그리고 프레이를 위한 3. 여기에 2나 5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럼 신들이 뭐 결정할 거다. 그 문장이네요. 그래서 더 더 갓즈 윌 디사이드 온 더 트레젤. 그렇습니까? 더 갓즈 윌 디사이드 온 더 트레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됐습니까? 보물들 중 한 개는 뭐라야만 한다? 골든 헤어라고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줬다. 에게 를 말했다니까. 톨드 씁니다. 4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로키 이 곡 다 갓뻑 쳤습니다. 누구한테? 선즈 오브 이발디한테. 애들이 베스트라고 생각해. 더 파이니스트 트레, 아 뭐 스미스라고 생각해. 근데 애들한테 뻥쳐놨어요. 그래서 데이가 웬트 투 워크. 그쵸. 어찌 같다. 어찌 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로키 뉴. 데드. 애들에. ONLY THE SONS OF VIVALDIE. COULD MAKE FINE 골든 헤어를. 멀티 되는건 없구요. 그래서 FINE의 다양한 의미. 뭐 좋은. 미세한. 그리고 명사로서 벌금인데 여기서는 존 그래서 로키 됐죠? 그래서 로키 went to them and said I heard that broke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 Is that true? 멀티 되는 것은 없네요 th로 끝나는 거에 복수형이 es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m은 sons of ivaldi 그 다음에 밑줄 끈 death은 밑줄 끄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hat broke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 true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broke와 그의 brother가 가장 훌륭한 대장장이라는 것이 사실이니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no it is we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ivaldi replied 오케이 멀티는 death도 되고요 death도 되고 who도 되는 건 관계사라서 그런 거죠? 라고 하시면 안 됐나 했습니다 어? 이게 관계사라는 거 어떻게 눈치챈다고? we are the finest smiths 다 원래 문장이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뭐가 사라진다? it is 하고 후가 사라지죠 됐습니까? 그렇게 원래 문장대로 했더니 it is 와 후가 사라지고 얘 대신에 that이 안 되죠 그게 it that 강조구문이란 얘기입니다 answer도 될 거고요 그래서 it에 대해서 물었고 얘는 4번 뭐다? it that 강조구문이다 이걸 가지고 어? 이게 뭐 대신 왔지? 찾고 앉았으면 그게 1번 인증대명사란 얘기인데 딱밤 맞을 짓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특별한 이유는 it that 강조구문이라서 이거 그대로 다시 쓰면 되겠네요 땡땡 하면 되겠네 it that 강조구문이 들어있어서 됐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고 it that 강조구문이라서 이 단원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다 we are the finest smiths를 it is we 바로 우리야 that is we 딴 거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달려볼까요?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T만 쓰고 for Odin, Toru, and Frey said 럭키가 말했죠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oru, and Frey said 럭키 그래서 데이는 B, N, B 됐습니까? 됐습니까? Broke and his brother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oru, and Frey 그래서 이거는 T야 F야 이 문장 전체 내용이 F라했죠 거짓을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은 잠깐만요 좀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다음 가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that you can make thre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you can make three treasures better than theirs well 이 부분은 뭐 한글로 씁시다 네 브로크의 보물들 브로크의 보물들 정확하게는 브로크와 그의 형제의 보물들 문법적으로 Theirs는 Their Treasures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better than their treasures? Of course we can. They replied answered. We, Day, Sons of Ivaldi 도발에 속은거죠. 이제 also 나왔습니다. 이거 빠트리면 안되죠. 이거 만들라고 원래 하는건데 그래서 다음 문장, 오케이. Then you should also make three treasures for them. Said Lucky가 말한 내용은 되는 그러면이죠. 그래서 영어로 If you can 이었습니다. If you can, you should also make You는 Sons of Ivaldi 그 다음에 Demons? For them 할 때 Demons? 그쵸. Odin, Toru, and Frey 오케이 그래서 더 바쁘네요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가장 훌륭한 보물을 결정해줄거야 이제 참 이제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거에요 그래서 Lucky also told them that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멀티 되는건 겁만 드는 대신인데 목적어라서 생략도 되네요 Lucky also told them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그래서 They went to work immediately instantly 인스턴트 음식이 뭐야? 즉석 음식이죠. 그쵸? 즉각적인 음식이죠?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즉시 그래서 대인은 Sons of Ivaldi 투워크를 투부종사로 본다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해 갔대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자국법 자 이제 누구한테 갈 차례?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한테 가서 이제 사실을 얘기할 차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Sons of Ivaldi 한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 지금 이제 일하러 가는 바람에 이제 사실이 됐네요 야 쟤들 실제로 만들고 있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왔나 봅시다 15분부터 어디까지 갈까? 아이고 왔다갔다 해야 되나? 일단 15, 16 원래 15, 16 쭉쭉쭉쭉쭉 한번 가고 나서 설명은 15, 16 하고 뭐 말할 게 맞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15문장 이제 가보겠습니다 Lucky Lucky Dan went to see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됐습니까? 뭐 Dan에 대한 얘기 아까랑 좀 달라졌구요 오케이 뭐 to see 더 안 짚어도 될텐데 뭐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구요 오케이 그래서 가서 이제 쌍따옴표 누가 하는 말이겠다 이거 Lucky가 하는 말이겠죠 뭐라고 진실을 말하는지 봅시다 됐습니까? 이바디스 선사 이바디스 선사 메이킹 3 트레저를 오딘 토르 엔 프레 TF TF T죠 Said Luck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로키가 계속 말합니다 I bet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됐습니까? 이거 자기 마음속에 있던 말 그대로 한 거야 아니면 그대로 한 거죠 지금 저 앞에서 Only The sons of 이바디 could make fine golden hair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살펴볼거는 뭐 I bet That That 은 뭐 괄로 쳐도 되는 거죠 뭐 할 때 쓴다 확신 말하기 나는 장담한다 I bet That I bet That 완벽한 문장이 확신 말하기니까 bet 대신에 뭘 써도 되겠죠? 그쵸?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그 다음에 as fine as 그 다음에 theirs가 이번엔 뭐를 가리키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옆에 페이지 넘겨야 돼요? 아 옆입니까? 아 예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도발 당했죠? 뭐라그러면 You can never make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못 만들 거야 이랍니다 로키는 그런 다음 뭐 뭐 브로크와 히스 브라더를 보기 위해서 가서 야 이발디 아들들이 여기에 선스 오브 이발디 아들이 그래 진작 이렇게 하지 됐습니까? 귀찮게 선스 오브 이발디 아들이 이발디 선스 하고 있네요 이제 진작 이렇게 하지 세계부물을 오딩과 토르와 프레이를 위해서 만들고 있어 라고 말했고 난 장담하고인데 너희들은 아 참 유도 짚어야 되겠네 너희들 절대 만큼이나 훌륭한 걸 못 만들 거야 보물은 그들의 것만큼 원급 비교구요 네버가 들어가서 도발했습니다 절대 못 만들 걸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자 이번엔 브로크 비케임 앵그릴리아 앵그리아 앵그리아 앵그리가 될 수 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가 뭐했고 화가 났고 그리고 뭐했다 받아들였죠 더 챌린지 그 도전을 더 챌린지가 내용 속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앵그리의 형태 뭐 어렵진 않지만 아까 전에 저 앞에는 로키 세드 앵그를 lead to 로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컴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뭐 비케임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 몇종 세트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엑셉티드 왜 엑셉티드냐 V1이 비케임이니까 V2도 동사 1번 과거 동사 2번 다 과거 시제일치 엑셉티드의 반대말도 만나본 적 있었구요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18번 까지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장 그와 그의 남자 형제가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보물을 보물은 보물인데 어떤 그들만의 됐습니까 오브 데어 온의 뜻은 그들만의 라는 뜻이죠 오케이 여기는 뭐 뭐 요런 표현 뭐 크게 중요 중요성이 높은건 아닌데 뭐 알아두세요 뭐 나만의 뭐 나만의 뭐 방 뭐 더 룸 오브 마이 온 하면 되겠네요 마이 룸 해도 될걸 좀 더 뭐 뭐 이렇게 좀 껴안는 느낌이랄까 소중히 여기는 이런 느낌을 위해서 오브 데어 온 오브 마이 온 이런거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19번 문장에서 왜 끊겼느냐 로키 went to see the t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이니까 how many treasures 인지 여기서 얘기하고 그니까 이제 18번 하고 19번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 이 사이에 누구도 일을 마쳤고 sons of evild 일을 마쳤고 broke and his brother 도 일을 마친거죠 그쵸 총 6개의 보물을 가지고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그래서 15 16 17 18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자 그래서 대는 이번엔 셋 중에 그런 다음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sons of evildi 가 즉시 일하러 갔다 로키는 그런 다음 여기서 뭐 after that이고요 after that 로키 went to se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sons of evildi 그런 다음은 누가 뭐 한 다음으로 다시 바꿔 생각하면 sons of evildi 가 일하러 간 다음에 로키는 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니까 여기에 in order 쓸 수 있는 또는 so and 쓸 수 있는 투부정사 로키가 갔다 왜 갔는데 to see broken his brother 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하여 니까 in order to see 할 수 있겠고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 evildi sons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oru, and Frey 는 티야, F야 티죠 이번에 이번에는 lie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이바디 그 다음에 여기에 make 니까 숫자 4 할 수도 있는데 3 했으니까 4형식 3형식 하면서 make에 4라 어울리죠 뭐 evildi sons are making Odin, Toru, and Frey three treasures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수요동사였는 수요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만들어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3형식 했으니까 저지사 4가 필요하고 받는 사람들이 뒤에 나온다 I bet 은 I'm sure I'm certain I'm confident 앞에서도 했었죠 예 뭐 더 안쓰겠습니다 나는 장담한다 bet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것만 들은 되시고요 그 다음에 B&B죠 너희들은 broke and his brother can never make 이게 네버가 들어와서 아주 도발하는 거죠 절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장담한다 만들지 못할 거라고 장담한다 treasure는 treasure인데 어떤 as fine as theirs 그들의 것만큼이나 좋은 그래서 이번에 theirs 은 sons of 이발디즈 treasures 이발디즈 선즈 treasures 이발디즈 이발디의 아들들의 보물만큼이나 훌륭한 거 여기에 as as 이니까 여기는 뭐 final라든지 finest 이런거 비교급 대상급 보면 안되고 as 원급 as 은 알고 계시죠 오케이 여기에 얘가 있네 그치 갑자기 얘가 있다는거 왜 얘기할까 위치 뭐 위치야 뭐 빈도우사 위치 낫 들어갈 위치 응 그러면 얘 여기에 네버가 있는 바람에 이 둘 중에 한 놈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지 않나 얘를 얘 대신에 뭐 써도 되지 않나 그렇지 소 자 부정일때만 된다 했습니다 부정일때만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so fine as theirs 여기에 내 안에 낫 있다 이쪽 그렇기 때문에 as fine as 대신에 not so fine as 라는거죠 not as fine as not so fine as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트란도트 됐습니까 오케이 난 장담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block became angry block가 화가 났고 그래서 뭐 이거 갓 떼고 또 또 became 대신에 broke god angry 또 또 또 또 또 grew angry turned angry 뭐 더 얘기 안해도 됐죠 그러니까 점점 화나게 되었고 became 과거니까 여기도 deed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deed 들어가야되겠죠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 도전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누가 만든 트레저가 베스트인가 됐습니까 whose treasure is the best 콘테스트죠 the best treasure 콘테스트 됐습니까 도전을 받아들였다 오케이 그래서 broke and his brother made made 했다 produced 의미가 made 의미인거죠 생산에 냈다 만들었다 자 뭐를 세계의 보물 세계의 보물은 보물인데 어떤 그들만의 그들만의 자신들의 개성이 담겨있는 three treasures of their own 자신만의 라는 표현이 뭐라구요 of their 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완성되고 나서 19번 문장이 이어질 예정이구요 전체적으로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sons of wibaldi한테 t 말하기 f 말하기 ok 물론 t 도 있었지만 거진 f 였죠 됐습니까 거짓말 뻥 치고 나서 이제 애들이 2라도로 만들었잖아 됐습니까 로키가 생각할 때 최고는 얘들이야 먼저 말하는 애들 sons of wibaldi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크한테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시키면 더 훌륭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뭐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휴대폰 만드는 그나마 제대로 만드는 회사 뭣밖에 안 남았어 삼성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제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잽이 안되나 애플이 훨씬 나은가 결국 잽이 안되나요 옛날에 그래도 엘지도 만들고 했는데 엘지는 망해 버렸네요 엘지폰 좋았는데 뭐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더 훌륭한 파이널한 녀석을 만들려고 경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위해서 가서 만들고 있어 진실을 말합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이 얘 OTF를 위한 트레이더를 만들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 절대 죽었던게라도 절대 못 만들걸?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해피해지겠어 어떻게 되겠어 앵그리해지잖아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3 트레이더를 만듭니다 맞나? 봅시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로키가 갔습니다 왜? 브로크와 그의 브라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로키 로키 럿 럿 럿 럿 럿 와이 도르 앤 레이 됐습니까? 세드 로키 하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장담한다 얘기가 나오고 도발하죠 그래서 로키 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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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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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and his brother 가 뭐했다? produced what? 3 turns of their own 됐습니까? 그들만의 개성이 들어있는 of their own 을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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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럿 럿 럿 unas 이럿 럿 을 을 집사 인남 ower 쟤 크ு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서 T 말한다, F 말한다. T를 말아줘. 이건 T잖아. 그래서 if I need sunsar. 예. 뭐 뭐 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하여. 어. 했는데요. 졸았다고 솔직히 꼬박하는 것 좀. 너무 빨랐나요 내가. 그래서 if I need sunsar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orren, Freys and Lucky. 가 말한 내용은 진실이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데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멀티는 생략.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왜 요렇게 never가 있기 때문에. So you는 B, N, B. Theirs는 S, I's treasures. Sons of Ivaldi's treasures. Theirs는 their treasures. Ivaldi의 아들의 보물들만큼이나 좋은 건 너희들 B&B는 절대 못 만들 거라고 나는 장담해.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말 한 거야? 마음속에 있는 말과 반대로 얘기한 거야?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 했죠. 그럼 이것도 T의 일종이라고 봅시다. 진실은 아니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있는 대로 뱉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never 절대 못 만들 걸. 그러니까 화나서 도전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멀티는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marshmallow가 만나는 게 없었습니다. msg He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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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 Heine, is a small girl in his own. not enough. 그리에이티드가 된다면 그리에이티드가 안 될 리 없고 메이드 도 안 될 리가 없죠. 뭐 그리에이티드가 대로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With how many treasures With how many treasures With six treasures 됐습니다 Sons of Yvonne Broke and His Brother 가지고 갑니다 19번 문장 가볼까요 Lucky went to see The three gods With all the treasures 로키가 보기 위해 갔습니다 세 명의 신들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래서 뭐 To see 안 짚어도 될 거고요 With 셋 중 뭔지 알죠 이미 With how many treasures 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문장 Broke came along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Yvonne's sons 그래서 Broke가 따라왔습니다 로키는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뭐를 보여줬냐 세계의 보물들 누구로부터 가지고 온 Yvonne's sons 이바디의 아들로부터 가지고 온 오케이 20번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전치사입니다 트레저는 트레저인데 어떤 트레저 이바디의 sons 이바디의 sons로부터 가지고 온 이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From이죠 그리고 저기 Loki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이바디의 sons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죠 그쵸 로키가 그들에게 이바디의 아들들로부터 가져온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어떤 숫자로 바꾸면 뭐가 다시 등장하겠죠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오케이 따라오다가 뭐라고요 Come along 하나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브로커 따라왔고 그들에게 그 다음에 21번 문장 계속 이어집니다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Who had only one eye 첫 번째 보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Odin Odin에 대해서 부가 설명합니다 눈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Odin이 눈이 외눈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물론 뭐 미스긴 하지만 미스가 뭔데 진화이긴 하지만 팩트 취급해서 해즈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워즈가 왔기 때문에 CJ 일치한다고 하시고 해즈 대신에 헤드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Who has only one eye가 맞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CJ 일치를 했습니다 오케이 뭐 이 녀석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Why Why does Odin have only one eye? He가 뭐 해버렸어? Gave up 해버렸죠 His eye를 For wisdom 맞습니까? 그래서 눈 한쪽과 지혜를 맞바꾼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법 나오네요 그래서 22번 It was a spear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오케이 바로 뭐였다? 창이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크 수 이과의 주요법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창이었다 창은 창인데 어떤?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22번 문장이 이거 페이크죠 페이크 됐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번 문장 가볼까요?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보물은 뭐였다? 커다란 함선이었다 어떤 한 장의 천으로 바뀔 수 있는 됐습니까? 평상시에는 망토처럼 이렇게 몸에 걸치고 다니다가 던지면 배로 바뀌는 뭐 그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대한 얘기 할 거고요 턴인투 턴인투가 뭐겠어? 뭐뭐로 바뀌다 뭐뭐로 바뀌다 턴은 바꾸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뭐 턴 대신에 뭘 써도 되죠 뭐뭐뭐 인투 어 다 벌써 안 해 됐습니까? 오케이 천은 셀 수가 없어서 턴 한 장 하고 싶으면 a piece of cloth 라고 하죠 됐습니까? 선생님 셀 수 있는 것 같고 클로즈 있던데요 그거는 그냥 다른 단어라니까 오케이 다음 24번 갈등하게 it was for prey 됐습니까? 이제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25번 문장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물은 누구를 위한 거였다? Thor을 위한 거였다 자 아까 로키가 선수 오브 이발디한테 가서 한 말이랑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한테 한 말이랑 뭐가 조금 달라 선수 오브 이발디 끝에 He also told them that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golden hair 누구한테 했어? 선수 오브 이발디한테 했죠 왜 걔들한테 했다? 그렇죠 걔들이 다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한텐 그 얘기를 안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골든 헤어를 만들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세 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다시 쭉 올라가보면 showed가 나와있던 문장이 몇 번 문장이었지? 20번 문장에 보면 로키 showed three got the treasure from 이발디의 sons 잖아 그렇죠? 이발디의 아들한테서 가지고 온 보물을 보일 때 반드시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 골든 헤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26번 문장 로키 showed Thor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됐습니까? 그래서 로키가 보여줬습니다 토르에게 오케이 플로잉 하면 물이 흐르는 듯한 이런 뜻이죠 물결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 플로잉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내를 위한 오케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숫자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숫자 됐습니까? 숫자 그렇죠 됐습니까? 숫자를 해봤는데 얘는 도대체 왜 있지? 얜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면 얘말고 딴 거 봐야 되잖아 그치 원래 그 다음에 계속 27번 문장 The Lord put the hair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호루가 놓았습니다 머리를 얻다가 머리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내렸고 뭐가 되었다?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7번까지네요 28번 문장 살짝 봤더니 지금까지 누구꺼? sons of 이발디 됐습니까? 세 개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모일 수 밖에 없다 골든 헤어 일 수 밖에 없네요 자 27번 문장에서 잠깐 살펴볼 거는 뭐가 있냐 뭐 뿌리를 내리다라는 표현이 있죠? 뿌리 내리다 take root 이십 뭐 되시고 왔냐 오케이 뭐 그정도네요 별거 없네 자 그래서 로키 went to see the three got you 로키가 세 명의 신들을 보기 위하여 갔습니다 의도를 나타내줘 in order to see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윗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무엇을 가지고서 란 뜻이죠 무엇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2번 뜻이네요 뭐뭐와 함께 라기보다는 뭐뭐를 가지고서 모든 그래서 so how many treasures with six treasures 됐습니까 뭐뭐와 함께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가 came along 뭐 했다? 따라왔다 오케이 그래서 로키 showed the three got you otf죠 otf에게 보여줬습니다 the treasures 은 treasures인데 뭐로부터 온 이발디의 아들로부터 가지고 온 보물들 그래서 로키 showed them the treasures from 이발디의 이발디의 선수는 1,2,3,4,5 중에 4조 3으로 바꾸고 싶어 로키 showed 로키 showed 그렇지 the treasures from 이발디의 선수 to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 여기 프롬이 웬 말이냐 이거 뭐 야 야 쇼인데 이게 2이 아냐 아닙니다 이거 이게 이발디의 아들들한테 받은 보물들을 해야 되니까 여기 프롬이 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the first treasure was and and he 죠 and he had only one eye 첫 번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오딘을 위한 거였는데 오딘은 눈이 한 장 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덴 안되고 생략도 주격이라서도 안되고 계속적용법이라서도 안되고 뭐 어쨌든 안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됐이 되죠 됐 워즈어 됐이 된다는 얘기는 뭘 잡아왔다 더 퍼스트 트레저를 잡아온 거지 그래서 이 잇은 잇댓 광주 4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창 이었다 선생님 이거 어 스피어 never missed its target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창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창에 대해서 뭐하고 싶다 지금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말을 붙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덫은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할 수는 없네요 덫 워저 스피어 그래서 이때 강조 부문의 잇은 덫으로 못 바꾸지만 이건 인칭 대명사니까 더 트레저 워저 스피어 덫 워저 스피어 이드 워저 스피어 위치 never missed its 타겟 그래서 이 창의 이름이 국리르죠 써봐서 알잖아 그쵸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국리르어 얻게 되면 득템 이잖아 아닌가요 나도 국리를 득템 했어 그래서 마찬가지 위치 쿠드 되는거 두번째 보물은 커다란 배역 네 어떤 that could turn into 뭐 워즈 하고 could 하고 짝짝 꼭 맞추고 있습니다 한장의 천으로 변할 수 있는 커다란 함선 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turn into 뭐 change into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꾸다가 아니고 바뀌다로 쓰였습니다 뭐뭐로 바뀌다 무엇무엇을 바꾸다가 아니고 뭐뭐로 바뀌다 자동삽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히스은 1,2,3,4 중에서 그 됐어요 1 그렇죠 1이죠 그러니까 that도 되죠 that was for pray구요 그 다음에 가리킨다면 가리키는 걸 연결해줘야죠 the second treasure was for pray the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was for pr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hird treasure was for 토르 로키 showed 토르 the b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얘 끊을게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다 로키 showed 어떤 질문 whom 어떤 질문 what 됐습니까 그러니까 4 있는 거 10이 걸지 말아라 그래서 1,2,3,4,5 중에 현재 4고 그렇죠 3으로 바꾸면 로키 showed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to 토르 됐습니까 그래서 쇼데 왜 4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여준 사람은 얘가 아니구요 얘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내를 위한 토르의 아내를 위한 뭐 아주 뭐 찰랑거리는 골든 헤어를 토르에게 보여줬다 짜잔 약속 지켰지 he promised that he would get 골든 헤어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걸 지켰단 말이죠 토르가 놓았다 what the hair wear on his wife's head and it roof is 1234 중에 1 이구요 더 헤어 잡아왔구요 그 가짜 머리가 오우 가발이 뭘 내렸어 뿌리를 내리고 진짜 머리가 되었다 와 이거 백만 백만 탈모인들이 전부다 누굴 찾아가겠어 브로크 찾아가겠어 선수오브 이발지 찾아가겠어 그쵸 선수오브 이발지 찾아가갖고 나도 좀 만들어주세요 됐습니까 뿌리를 내렸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막판 마무리하고 나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든 트레저는 뭐다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여기까 지금은 전부 다 선수오브 이발지가 만든 거였어 그래서 오딘을 위해서는 뭘 만들었어 어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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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그 다음에 프레이를 위해서는 a big ship 클럽스라고 봐도 되는데 그니까 big ship은 빅십인데 that could that could change into a piece of 클럽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를 위한 거는 쉽죠 a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아내를 위한 탈랑거리는 금발머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가지고 갔고 근데 브로크는 따라왔습니다 이발지는 안 따라왔어 됐습니까 뭐 이발지는 따라갔다 이러면 안되고요 브로크는 모심초사하면서 그렇죠 제대로 공정하게 디사이드 온 되어지는지 보려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뭐부터 꺼냈냐 브로크는 따라왔는데 이발디의 아들은 안 따라왔는데 얘들 거 먼저 보여줬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눈에 하나 있고 뭐 오인을 위한 건데 참 다 얘기했습니다 좀 얘기했네요 내용 파악하면 다 했네요 맞나 봅시다 그래서 로키 로 시작하죠 went to see the three got 어떻게 with all the treasures with all the books 하듯이 복습명서 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브로크가 뭐했다 came along 했다 나왔다 그랬습니까 브로크 came along come along 생기시고요 보여주죠 누구로부터 받은 것부터 그래서 로키가 쇼드 했죠 whom them what the treasures from 이바디즈 sons 됐습니까 he showed the treasures from 이바디즈 sons to them 이거 from 있는 거 시비 걸리지 마세요 쇼데 to지 왜 from이야 얘기했죠 to them to the three gots otf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뭐 뭐 어디 눈 한자 됐습니까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는 창 오케이 그래서 더 first treasure was for odin 중요한 거죠 who had only one eye 됐습니까 딘을 위한 게 아니고 odin 됐습니까 대충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헷갈리게 하려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that was a sphere 됐습니까 더 treasure was a sphere that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미스의 다양한 의미도 챙기셔야 돼요 I miss you 그리고 난 그립보고 싶다 뭐 여기 노치다 도 있고요 그래서 that was a sphere 로 익혀버립시다 얘는 그랬습니까 더 트레저 was a sphere which never missed its target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세컨드 트레저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더 세컨드 트레저 was a big ship 하고 이제 꾸며주는 말 뒤에 붙어있죠 그래서 더 세컨드 트레저 was a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를 위한건지 얘기 안 했으니까 it was for fray that was for fray 그 다음에 더 third 더 third 트레저 was for 토르 당연히 그거겠죠 그래서 누가다 로켓 쇼드 whom 토르 what 힐 힐 와이프 누구를 위한 for his 와이프를 위한 여기 뭐가 웬 말이야 에이 알았어 투 토르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하냐 이제 토르가 받아가지고 놓았더니 뿌리내려고 하는거 그래서 누가다 토르 put what the hair where on his wife's head and it took root and became real hair 됐습니까 오케이 보강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보강까지 할 필요 인터넷으로 할 필요 니들이 목요일날이고 오늘 며칠 남았냐 하면은 12일 남았으니까 뭐 시간은 충분 하겠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겨 ter 오케이 비교 티 비교 수 포 비교 수 수 수 수 감사합니다.